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이 중요 군수기업소에서 생산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부대들에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 인수기념식이 개최됐으며 이 행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핵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보다 향상된 수준의 핵 역량태세를 구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은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며 우리의 강세는 영원히 한계를 부정할 거라고 밝혀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배치된 발사대는 근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라 발사대로 추정됩니다. 사거리가 110km로 대한민국 수도권이 사정권 안에 듭니다.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이런 탄도미사일을 추출하기 위한 허속도 깔려있다고 봐야겠죠. 합참은 한미정보당국이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감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공개 보도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그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 원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이라고 꼬집으면서 동맹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동맹과 함께 협력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 번 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기념식에는 김 위원장의 딸인 김주회도 등장했습니다. 전위거리 중공식 참석 이후 80여일 만입니다. 다만 사진만 공개됐을 뿐 별다른 언급은 없었는데 주민반응을 의식해 선전선동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김민하입니다.